예 아 예 아 갑자기 재밌었 Raw 에뮬레이터 디덕티드 Your Team 텐센트 게이밍 버디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에뮬레이터 사용하고 있는 거 감지되었습니다 당신의 팀이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에뮬레이터 만나는 사람들을 하고만 매칭이 될 겁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확실히 한판 해본 결과 잘합니다 애들이 다른 애들도 다 컴퓨터라서 그런지 잘해요 사람이다 사람이야 낙하사 떨어지는 건 다 사람이야 총이 없다 조작법 PC랑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 거의 알아서 알아서 운큐 누자로 다 좀 다 된다 머리가 안 나온다 머리가 없고 싶은데 뚜껑 사람 한 놈이 여기 떨어졌어 잡으러 가자 가구팔 저거 싸운다 가자 옥상이네 와 사람 개무섭다 오케이 좋아 지금 봇이다 지금 봇이다 봇 모발백에서 효율 좋은 총 제가 생각에는 모발백은 AK 정말 좋아요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사람 너무 잘 싸 아 사람 너무 잘 쏜다고 오오오오오오오 스티미 burned 스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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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하.. 흑스잼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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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아 저 사람이다 사람이야 뒤에 쏘는거 사람이야? 오이씨 아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아 흐흠 어 뭐야 내가 산백 안먹었네 저 봇이다 이거 봇이야 컴백 사용 안맞으면 대용품으로 개꿀이죠 이거 아 진짜 리얼 개꿀임 왜냐면 이거 그래픽카드를 거의 안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어 정말정말 저사양이에요 내장그래픽으로도 돌아간다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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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이다 이거 3층에 사람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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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이건 지렸다 아 이건 지렸다 드링크 팔 때는 건물에 들어가서 냠냠 해야지 보라베 싸우네 미니백 보시면 총소리가 표시되서 좋아요 방향이 어딘지 표시가 되서 그래서 모바일 웨그는 적위치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건 포칭기안 저기 뒤에서 계시네 저거 뭔지 잡으러 가죠 저거 사람이다 점프하는거 사람이다 이건 복같은데? 저거 복같죠 어 얘 죽었네 타이탄으로 돌리는 모바일 배그 이상하죠 이거 60프레임 제한일걸요 아마 이거 30프레임 같은데 근데 게임이 저 있다 저 있다 능선 뒤에 어 저 문 열렸다 금방 문 열리는거 봤죠? 난 봤어 봤다고 알트로 근데 화면 돌리는게 좀 부드럽지 못하긴 해요 아직까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던 사람 어디갔지? 어디까지 간거지? 헐어졌는데? 헐어졌는데? 어 이거 엄청 부드럽네 앞에 보급 떨어진다 보급 조금 멀어요 조금에 멀어 센터 근처에 왔다 센터 근처에 왔다 근데 모바일이 딜판정이 넓어가지고 좌우로 빼꼼빼꼼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의미가 별로 없을거 같은데 오 미친 AW 아 제발 와 리얼 죽을 뻔? 저거야 설마? 쟤야? AWM이? 오 쟤 죽었어 아니야 AWM한테 죽었어 쟤 AWM 딴 애한테 죽었는데? 아 AWM이 딴 애를 죽였어 쟤를 죽였어 와 깜짝 놀랬네 오 여기 아파 아 이거 보시다 보시다 아 이것도 못같은데? 어 이게 사람들 사이에 붓이 섞여있으니까 더 무서워 와 AWM 어디있지? 어 저기 저건가? 저거 같은데 AWM? 저거 같죠? 붓이다 아 확실히 두번째판이라서 아직 붓하고 사람 비율에서 붓이 많긴 한데 사람 만나면 확실히 와 아 AWM은 그냥 맞춰버리네 모을거만 빠르게 챙겨야겠다 자동파밍 이때는 좋습니다 어 저기 풀 사이에 사람 뛰어나닌다 us 어 으으으으으으! 어 이씨 으으 Kiss 아 집안에 쐈다 집안에 제가 사람이고 저 벌판에 뛰어다니는 거는 사람이다 백퍼사람이다 백퍼사람 쟨 복같은데? 안 돼 사람이야 다운 쟤 복 이제 아까 AW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연막 연막풀 고인물의 연막풀 고인물의 연막풀을 보여주지 PC에서도 하는 연막 프림이다 프레임드락이 별로 없다 연막풀이었는데 연막이 너무 쓰레기인데 메시아를 넘어가려 여기 연막 너무 쓰레기인데 거의 위치할 리그용인데 이거? 중국판 미세먼지 버전 미세먼지 버전 연막 두 명 남았다 두 명 남았다 저 있다 머리 맞았는데 아 저 사람이다 백퍼사람이다 3쪽 3쪽 일단 머리 맞추셨고 나머지 한 명 어디 있을까 이게 의외로 사람 잡으러 다니는게 이제 어려워요 아 머리 맞았는데 피를 벌써 풀 피를 채워 쟤도 카욱팔이네 모바일 배그 3쪽 그냥 나와요 옛날 구 버전하고 신 버전하고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모바일 배그는 어흐 나머지 한 명 뭐야 어어어어어어 쟨이 복같애 마지막 봇이다 어 확실히 텐셋트에 에물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애들이 잘 쏘 텐셋트에 에물려고 하니까 어려워 34 오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